안녕하세요. S아웃이행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은 소사역이 도보 10분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생활평위시설의 접근성도 참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5개층, 8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5룸부터 3룸까지 참 다양하게 타입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중에서 오늘은 테라스가 있는 2룸 세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꼼꼼하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저 본부장과 함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우선 주차장부터 살펴볼게요. 주차장은 1층, 필루티 주차장의 100% 자주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주차장이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주차하시는 데는 불편함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무인 택배함인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CCTV와 공동 현관에 로비폰이 있기 때문에 방범도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럼 저는 엘리베터를 타고 바로 위로 올라가서 내부 소개 영상 시작할게요. 전실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톤의 타일로 되어 있어서 무기감이 굉장히 느껴지고요. 벽면에는 일괄 소등 스위치와 세대 분전만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세대 분전만의 겉에는 이렇게 거울이 달려 있어서 외출 시에 욕모 점검하기에도 참 좋습니다. 맞은편에는 신발장이 3칸짜리 키 큰 신발장으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내부는 수납공간이 아주 넉넉하네요. 하단부는 당연히 띄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중부는 투명 유리가 설치돼 3연동 슬라이딩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저는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도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오늘의 집은 분양 면적이 약 18평이고요. 전용면 면적은 약 15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면적 대비 공간 배분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참 넓어 보이네요. 바닥은 전체적으로 강마로 시공되어 있고요. 정면에는 대형 창문이 있어서 채광도 정말 우수합니다. 소파홀의 벽면은 깔끔한 화이트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천장에는 메인등과 간접등이 설치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하고 전열기관기도 같이 설치되어 있네요. 티비얼은 소파홀하고 좀 다른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좀 더 고급스러움을 강조되어 있고요. 방영처리가 되어 있는 재질로 되어 있어서 화재에도 참 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양쪽에 콘센트와 TV선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자리에다가 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거실 옆에는 첫 번째 방도 있는데요. 바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방 면적은 이쪽 폭이 2m 80이 넘고요. 길이가 3m가 넘어요. 그래서 참 넓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붙박이장을 설치하여서 침실로 사용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 창이 있어가지고 환기하기도 참 좋고요. 체형도 정말 우수하고요. 그럼 저는 바로 이어서 메인 욕실도 살펴볼게요. 욕실은 아주 반듯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변기와 단다리 세면대도 아주 나란하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 위에 선반이 있어서 세면용품이나 욕실용품 올려넣기 아주 좋고요. 거울은 수납 공간이 매우 넉넉한 슬라이딩 거울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여기 맞은편에는 샤워를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해바라기 시절이 설치되어 있고요. 코너에 토너 선반이 두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욕실의 맞은편에는 주방이 있는데요. 주방에 싱크대는 기업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바깥쪽에는 아일랜드 식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요리는 3구 가스레인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당연히 후드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와이드 사각 싱크볼 위에는 주방 창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환기하기에는 아주 참 좋아요. 냉장고 자리 아주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상부장과 하부장 수납공간 넉넉해서 주방용품 수납하기에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방도 살펴볼게요. 두 번째 방은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요 폭은 2m 50이 넘고요. 길이가 3m 60이 넘어서 정말 넓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형 창문과 시스템 베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도 정말 좋고요. 옆에는 세탁실로 이용할 수 있는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바로 살펴볼게요. 세탁실도 폭이 2m 50이 넘기 때문에 참 넓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한쪽에 수전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수직 배치하여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공간에는 다양한 짐들을 참 여유롭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에는 테라스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나가볼게요. 테라스는 폭이 참 적당하고요. 길이는 10m가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밖에 나와서 바람을 쐬기도 좋고요. 티테이블을 놓고 티타임을 즐기기도 참 좋은데요. 외부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서 요즘같이 선선한 날씨에는 어두운 밤에도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실부터 특별한 공간, 테라스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집은 정말 공간 배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의 집은 공간 배분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트롯인데다 길이가 무려 10m에 달하는 테라스를 보유한 매력 만점의 매물이었습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좌측 상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분양가 안내를 비롯한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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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